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정치 목방을 지향하고 있는 신동화 구자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엄경영 치대적인 영국사장입니다 일단 한잔 드릴게요 자 이게 목방이니까 아 생깁니다 좀 더 주셔도 됩니다 자 한잔 하시죠 이번 주제는요 여론조사로 본 차기 대통령입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하루가 멀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대선 여론조사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누가 유리한 걸로 지금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가상대결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데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즉 ARS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% 초중반에서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각축을 벌리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축을 벌린다 하더라도 누가 우세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저녁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MBN 매일경제신문이 RN서치에 의뢰해서 무선 100% ARS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, 윤석열 가상대결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32.5%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3.5% 단수 대비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오르고 이재명 후보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 지난 10일날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정치 이벤트가 한 개 있으면 그 이벤트 효과로 지지율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위 역벤션 효과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 주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이 쿠테타와 5.18 빼고는 정치를 잘했다 이 발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론, 언론 보도라든지 어떤 그 여론의 흐름은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핵심 지지층은 60대 이상과 TKPK의 영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 기자님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이 놓친 애들은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뒤돌아서면 자기 생각대로 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18일과 20일 두 번 국정감사에 직접 나와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여론조사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? 그러니까 반영이 됐는데 부정적으로 반영이 된 거죠 긍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지층은 40, 50입니다 30대 50대인데 소극적 지지층이 한 30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30대가 일부 이탈을 하면서 지지층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엄 소장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여론조사는 가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두 사람이 대선 후보로 맞붙는지는 국민의힘 경선을 지나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사 시점이 이게 보면 18일과 20일 사이입니다 그때 조사했을 때 여론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선다 이런 것이지 곧 이것이 대선 결과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너무 예단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요약을 하자면 금주 10월 넷째 주 셋째 주인가요? 셋째 주인가요? 이번 10월 셋째 주 대선 여론조사로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유리하다 만약에 내일 대선이 찌려진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보다 훨씬 명쾌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상대결 여론조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